반갑습니다. 전원시대 부동우산입니다. 오늘은 펜션 가능한 예쁜 집 옥천면 신봉리에 나와왔습니다. 햇살 가득한 넓은 정원에 예쁜 집 두 채가 예쁘게 앉아있네요. 무작정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집 참 예쁘네요. 왼편으로 복층용 주택이 있고 오른쪽으로 단층 주택 앉아있습니다. 이야 이 정원수 넓은 정원에 조경도 잘 꾸며놓으셔서 참으로 정감있는 주택입니다. 한 바퀴 둘러볼게요. 맑은 안반수가 펑펑 솟아오르는 넉넉한 우물가가 있네요. 꼬마들 같으면 수영에도 좋을 그런 공간입니다. 텃밭의 정원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집입니다. 멀리 주미산 이렇게 한눈에 확 들어오네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대지 230평, 권평 22평, 지하 안반수, 그리고 정화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당에 조형물도 아주 예쁘게 잘 갖다 놓으셨네요. 집 뒤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넉넉하게 뒤편도 잘 꾸며져있네요.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텃밭이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네요. 참 좋습니다. 경치가 아주 예술이네요. 진짜. 잘 보시면 멀리 패러글라이딩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크를 잘 짜놓으셨네요. 넓은 데크의 예쁜 집 구경하겠습니다. 복층형 원룸 형태로 꾸며진 우리 건물입니다. 주방 가구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층고 높은 거실 그리고 벽난로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창문 아주 좋은 사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또한 아주 예술적입니다. 2층에 침실 공간 가볼게요. 이렇게 올라가 보면 채광도 잘 되어 있고 잘 들어오고요. 넉넉한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엔 이렇게 전기필름으로 난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정말 예쁘네요. 집이 아래로 내려와서 벽란루를 사이에 끼고 보겠습니다. 입구에 이렇게 1층에 욕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꾸며져 있네요. 곰팡이 때 물때 하나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틈새를 빼꼼히 보니까 여기서 보는 경관도 아주 뛰어납니다. 넓은 데크 이렇게 손상없이 관리되기 힘든데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 근생주택으로 분류되어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펜션으로도 사용 가능하시죠. 현재까지 펜션으로 운영하셔서 수익 창출이 많이 된다고 하시네요. 옥촌 풍광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참 좋은 집입니다. 참 좋네요. 집. 널찍널찍하니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성큼성큼 걸어가 볼게요. 주인장님께서 주변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네요. 예쁜 소나무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요. 또 다른 건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단층으로 되어 있고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이 집도 원룸 형태로 거실과 분류된 방욕실, 주방, 그리고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넓은 데크도 이렇게 같이 있고요. 간단한 주방도구 보십니다. 왼편으로 벽난로 있고요. 자, 이 방. 아, 박공용 천장의 넓은 방이네요. 양쪽으로 창이나 있어서 채권 걱정 없습니다. 네, 욕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밖에 이렇게 넉넉한 데크가 있어서 참 좋네요. 밖에서 바비큐도 할 수 있고 뛰어놀 수도 있고 참 좋습니다. 주거 가능하고 펜션으로도 가능한 다목적 주택. 여기서는 가능합니다. 옆을 보시면 이렇게 텃밭하고 자그마한 창고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넓은 땅 예쁜 주택 둘째 6억 초반으로 마련하셔서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한 정원시대 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